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 11명이 지난 20일 영동군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입국했습니다. 이들은 영동군과 필리핀 두마게티시가 체결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업무협약에 따라 입국했습니다. 군은 계절근로자와 농가에게 근로방법 등 근로자와 고용주 준수사항을 교육했습니다. 교육 이후 고용농가에 분산 배치됐으며 오는 11월에서 12월까지 포도, 인삼 작업 등의 영농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. 농업인력지원팀장은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가 입국으로 농사철 농가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두마게티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반기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9명으로 이 중 51명은 지난 7월 근로기간 종료로 출국했습니다. 나머지 인원은 근로기간에 따라 오는 9월에서 11월 순차적으로 출국하게 됩니다. 내외 뉴스 통신 김도한입니다.